오늘은 제가 팔로워하고 있는 구독 중에 가장 트렌디한 사람? 어? 정말요? 20대 트렌드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인데 장학교에서 일도 하고 계시는 부모님의 파우치를 털어보려고 하는데요 염진님을 알게 된 건 에스쁘아에서 인턴을 했었을 때 처음 접하게 되었고 끝나고 지금 나르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프로는 마케팅이랑 BM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퍼스너클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쿨톤인데 옛날에 완전 간이로 하는 드레이핑에서는 여름 라이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여름 라이트대로 살았는데 지금 와서 여름 라이트대로 사니까 너무 유치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헤어컬러도 자주 바꾸셔서 제가 제일 지양하는 거는 미지근한 톤 근데 미지근한 톤이 웜톤 미지근한 톤이 진짜 안 어울려요 채도가 빠지거나 아니면 아예 채도가 높으면 조금 괜찮은데 건성이라고 느끼는 수부지 느낌인 것 근데 이게 계절이랑 환경따라보다 많이 달라져가지고 되게 귀엽죠? 이거 되게 많이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리고 여행 갈 때 좋아요 약간 방수 느낌이 있어가지고 나르카 건데요 마스카라랑 에센스 헤어팩 세트를 사면 주는 긍정품 세안을 클렌징 폼을 잘 안 써요 신기하죠? 이중 세안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립앤아이 리무버도 별로 안 좋아해서 마스카라 눈 메이크업이 다 지워지고 베이스도 깔끔하고 뭔가 피부에 잔여감도 많지 않은 그런 클렌징 오일을 좋아하는데 이게 민스코님 추천템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켓에서 처음 썼었는데 너무 좋아서 이거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찰랑찰랑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일보다는 가벼워서 제일 좋은 건 눈 뿌예짐이 없다 진짜 제일 덜하다 이게 한 5, 6 근데 2년인가 3년 썼을걸요 이게 진짜 용량도 큰 거잖아요 올리브영에서 세일할 때 사면 이 용량이 되게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저는 극2거든요 맨날 나가기 때문에 거의 이걸 위주로 쓰고 이틀 연속 집에 있었다 그러면 그때도 약간 피지가 새콤 생기는 느낌이 나요 그럼 그때도 그냥 저녁 세안으로 이걸 써요 짱이다 이것도 민스코님 건데 민스코님 덕크세요? 그게 잘 맞는 거 같아요 베이스류 취약이 되게 잘 맞아요 되게 차갑네요 다시 산 거예요 이번에 이제 더워지니까 피지가 계속 화이트해서 생기는 느낌이어서 이걸 샀단 말이에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모공 세정용으로 많이 쓰는데 두 개를 더 쟁여놨어요 이거 그럼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거 쓰시는 거예요? 아침에 열감 낼게 이렇게 하면 좀 더러워 보이는 거 같은데 세안을 아침에 클래식폼을 잘 안 쓰니까 많아요 많아요 그 아침에 패드로 약간 닦아내주면서 결정돈을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인정과 여름철에 좀 많이 쓰는 이게 레티놀이라서 안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무난템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손이 잘 가요 건조하다고 하지만 히알루론산은 약간 지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흡수가 잘 안 되는 기분 약간 미끄덩한 느낌이 있잖아요 기초는 뭐죠? 흡수 짭짭 잘 되는 거 근데 레티놀을 쓰면 선크림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흡수력이 좋다 원래는 연두색깔 있잖아요 연두색깔을 진짜 많이 썼는데 세럼 타입이라서 쓰면 이거 그냥 기초 같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이거 그냥 바로 여기다가 전 짜증을 줄어요 덜어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좋아요 저는 원래 고객에서 직원이 된 거기 때문에 런칭 때 팝업을 했거든요 네 거기를 가서 그때 나와있는 제품을 다 사가지고 받았던 제품이에요 이거 에센스거든요 이것도 흡수력이 좋아요 오일리한 느낌보다 되게 바르면 그냥 생각보다 그래서 새틴이에요 좀 잔여감이 많이 안 남아서 여러분이 다 아셔야 되는 사실이 에센스랑 모든 헤어 케어 제품들은 머리가 젖어있을 때 발라야 된다고 합니다 스티클이 열려있어서 그때 흡수가 더 잘되고 머릿결 개선이 도움이 더 잘된대요 드라이 전에 바르고 드라이하고 바르고 고데기하고 발랐는데도 그 떡진 그 기분이 잘 없었어 이거랑 그 꿀템이 헤어팩이 있는데 사실 헤어팩 들고 오기 힘들어서 안 갔거든요 헤어팩 띄워드릴게요 헤어팩! 헤어팩 진짜 근데 이게 건강모면 사실 그 좋은 걸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손상모다 결색모나 펌 염색 자주 하시는 분들 더 좋아요 찰랑찰랑거리게 나르카 짱! 향이 좋은데요? 꿀향이에요 아까 그 뭐지? 스파나 에스테시티 가면 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헤어팩이 좋은 게 욕실 안에서 그 냄새를 맞아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럴 것 같다 이게 홀리데이 때 나왔던 펄 들어간 거거든요 되게 예쁘다 보기에 펄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엔젤링이라고 하죠 머리에 바르면 살짝의 윤기를 주는 근데 저는 펄만 들어간 줄 알았더니 스쿠알란이 추가가 돼서 보습이 더 좋대요 힙인데 이 용기가 되게 단단하고 약간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눈썹 탈색을 좋아해요 근데 눈썹 탈색을 염색 볼에 하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버리는 양도 여기다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탈색 파우더랑 면봉으로 하니까 신상 신상? 아이 볼 있어요 이거 그냥 진짜 얇고 건조함이 없는 금 매트 쿠션 그리고 밀착력도 진짜 좋아가지고 수정을 근데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커버력 좋아서 내가 한창 술 많이 먹으러 다녔을 때 술집에서 이 빨간 색깔 패키지를 진짜 많이 봤어요 이거 지하철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 이번 패키징 너무 예쁘다 이거 무신사 런칭이라고 했거든요 픽싱 듀 쿠션 2호 웜 아이 볼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얇아요 피부에서 갈라지는 게 많이 안 보이는데 적당한 광이 돌고 진짜 다 아셔야 돼 저 커버력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둘 다 커버력 좋은 거 쓰시는데요? 이게 붉은기를 한번 커버하다 보니까 있으면 되게 화장을 안 한 것 같고 왜 커버력 있는 걸 쓰는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고커버 어차피 이거 저 얇게 써요 둘 다 건 버전을 썼거든요 이것도 리뉴얼 된 거란 말이에요 텁텁한? 기분이 가끔 들어요 가끔 그게 많이 없더라고요 가루가 손가락에 묻혀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얇아야지 이렇게 투명하게 되는 거 알죠 아 이거 진짜 만져봐야 아는데 이거 올리브영에서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이 퍼프가 그리고 너무 귀엽고 예뻐요 고통함이 꽤나 오래 가더라고요 하이라이터를 얘로 처음 많이 써보게 됐는데 화이트 파우더에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화이트 하이라이터에 그 매력이 있어요 파우더에 살짝 펄이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뻔떡 뻔떡 거리는 흰색이 아니라 반사광? 된 느낌으로 좀 예뻐요 어디다 쓰세요? 코끝이랑 가끔 눈 앞머리 되게 많이 썼는데? 그쵸 파였죠? 이거 진짜 많이 썼어요 왜냐면 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손으로 쓰세요? 네 손으로요 여기가 근데 발린 건데 진짜 잘 안 보이죠? 이게 진짜 자연스러운 편 화장으로 하고 왔기 때문에 세척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거든요 쿠모? 지금 아직도 팔려나? 이게 섀도우용이었어요 아이홀이 좀 넓어서 베이스 넓게 바르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무쌍이라서 베이스를 되게 넓게 발라줘야 보여요 다른 베이스 브러쉬를 쓰면서 안 쓰게 됐었는데 아까 그 하이라이터랑 잘 쓰는 브러쉬 휴대용 레오제이님 콜라보 브러쉬거든요 맞아요 여행? 맞아요 여행이나 이제 회사를 회사에서 근데 이거 은근히 회사에 놓고 다니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게 좋아요 네 이게 딱 알맞아 브러쉬 모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격에 비해 잘 나왔어요 이거는 오키 브러쉬 그분과 콜라보를 한 건데 어디였더라? 그 브러쉬 되게 유명한 데서 콜라보를 했어요 1001이거든요 그래서 쉐딩 브러쉬로 쓰는 거예요 아 쉐딩용으로 여기 톱쉐딩으로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오키 브러쉬 좋은 건 부드럽다 이거 진짜 많이 쓰는 음영 브러쉬인데 눈 04예요 얘가 그래서 이름이 다 눈이랑 볼 이래요 이름이 제가 납작한 브러쉬로 블렌딩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총알 브러쉬 요즘 총알 브러쉬라고 말하다 그리고 제 눈과 적당한 그 영역이 잡혀요 이게 베이스입니다 이거 넓게 그냥 아주 편하게 그래서 눈 01이에요 치크인데 포인트 치크로 쓰기 좋더라고요 아니면 요즘에 팔레트 있는 걸로 많이 블러셔 하잖아요 그거 쓸 때도 되게 좋아요 눈 끝이나 삼각 쪽 라인 블렌딩 할 때 많이 쓰고 속성이기 때문에 라인 블렌딩 꼭 해줘야 되거든요 얇지만 블렌딩이 잘 돼서 잠깐만 이거 볼터치 좀 나온 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손이 잘 안 가기는 해요 요즘에 블러셔를 넓게 바르는 것보다 되게 좁게 바르니까 근데 좁게 발랐다가 실수했을 때 연한 거 묻혀서 블렌딩 해주면 좋고 아니면 그냥 넓게 바를 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10번 이게 2번 좀 더 어두운 걸로 음영 줄 때 더 좁게 그래서 약간 라인 블렌딩과 약간 총알 브러쉬의 중간 느낌 완전 넓게 훌렁훌렁 쓰는 베이스 브러쉬 제가 중간용으로 쓰는 브러쉬가 거의 없어요 아 이거 힌스에요 증정용으로 하던데 진짜 좋아요 그래요? 이거 진짜 좋아요 발색도 되게 잘 적당히 잘 되고 얘는 뭐죠? 어머브 어머브? 사라졌어 사라졌어 너무 놀랐어요 슬프네 근데 이거 203번이었거든요 다시 살아나봐 코 쉐딩으로 이것만 한 게 없어요 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오래 썼는데 퍼지질 않았어요 브러쉬가 파우치는 아이오 파우치고 다 전 컬러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색상을 지금 4통을 썼거든요 라이트 브라운 탈색모, 염색모 진짜 이건 써야 되고요 근데 지금은 살짝 그 노란 탈색보다는 컬러감이 생겨서 라이트 토프라는 컬러를 쓰고 있어요 약간의 카키빛에 살짝 감도는데 맞아요 올리면 올릴수록 컬러감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냥 그냥 염색모든 뭐 자연 모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적당한 딱딱함에 완벽한 발색력이 있어서 뿌리가 그려지는 밝은 색상이라는 게 진짜 가장 큰 장점이고 이게 지금 쓰는 컬러 라이트 토프 라이트 브라운 2년 된 것 같아요 2, 3년 베이지 컬러예요 베이지는 변함이 없이 써요 토프는 좀 어두워서 염색했다면 베이지 그래서 뭉치는 거 없고 편하게 쓰기 좋아요 이런 컬러가 없기 때문에 결 살려주는 픽싱이 돼서 이 샤프성 심플 제가 몇 개 쨌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무쌍 꿀템인 게 이것만 아이라이너를 못 찾았어요 왜요? 안 번져요 제일 안 번져요 잘 그려지는 감이 제일 오래 가서 이걸 쓰고 이거 리뉴얼 된 거잖아요 네 카카오 브라운을 진짜 제일 잘 썼었는데 다크 브라운으로 넘어갔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 저 애쉬 브라운 나와서 붉은 기도 많이 없고 이 제형감이 무르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게 장점 인스타에 게시물이 너무 많이 떠서 릴스로 저는 애교살을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잘 안 해요 근데 한두 번 하고 셀카를 찍었는데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 여백이 조금 줄어든 그 느낌 보정할 게 많이 없다고 처음 오랜만에 느꼈는데 그날 애교살을 그렸더라고요 4호 예쁜데 이게 픽싱이 되다 보니까 더 빠르면 안 돼서 일단 스피드감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애교 너무 많이 넣고 이렇게 놓으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잘 흔들어준 다음에 지속력은 좋았어요 그래서 얘 요물 블렌딩하고 올려주면 그냥 뭔가 기분이 좋아요 큰 차이를 직접 느끼진 못하겠어 조금 여기에 공들인 내 자신이 이 브러쉬가 까끌거리는 거 없고 공공 깔끔 픽싱이에요 클리오 킬레쉬 슈퍼프루크 바스카 눈썹이 굉장한 직모입니다 속눈썹 펌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마스카라에 대한 큰 부담감이 없는데 마스카라를 그래도 속눈썹이 풀릴 때 안 좋은 걸 쓰면 확실히 더 잘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깔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걸 쓰고 볼륨감이 있는데 깔끔한 게 있다면 좀 더 알고 싶어요 에뛰드 걸 썼었는데 에뛰드 거는 너무 회색이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출근할 때 아침에 좋은 느낌을 좀 잡아주고자 요거 두 개 쓰는데 이거가 하이라이터에 빠져있다 보니까 요즘 요렇게 두 개 붙어있는 게 좋더라고요 탈색하고 나서 많이 쓴 제품이에요 탈색이랑 염색무 그리고 핑크 유일한 핑크톤이거든요 이거 로지비비요 스팬드이네요 저는 근데 베이스 많이 써야겠죠? 이 베이스가 진짜 적당히 예쁘고 음 맞아요 이 음영들도 괜찮고 펄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거 하이라이터로 쓰면 진짜 예뻐요 수술래시포 파우더에서 핑크빛 떠는 느낌이라요 근데 은은해 은은해 진짜 은은해서 뭔가 여쿨 베이스 들어갔으면 안 썼을 것 같은데 이런 약간 잡아주는 베이스 들어가서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런 저 뉴트럴 톤 좋아해가지고 베이스를 진짜 많이 써요 이거나 이거 여기 지금 데이시의 중간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애용하는 거 이거예요 쉬머 브라운인데 음영할 때 좋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음영 생각보다 이런해요 부드러운 음영 좋아하면 핀스가 파우더가 10구잖아요 그래서 잘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언제 많이 썼냐면 노란색 탈색일 때 백금발일 때 약간 반대로 음영이 없으면 사람이 좀 죽은 거예요 더 내라티브? 얘가 뉴 비기닝 완전 약간 회끼 도는데 그렇지만 좀 텁텁해 보이지 않는 되게 매력적이게 약간 퇴폐미스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회끼? 그리고 이런 색감 별로 없어요 이거 많이 없어요 블랙 컬러도 은근히 좀 쓰게 되고 약간 숲이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아니면 이런 거 쓰고 너무 채도가 많이 올라갔다 생각보다 하면 죽여줘요 이런 베이스 컬러 진짜 예쁘다 이거 예쁘죠? 노란색깔 섀도우를 좋아하거든요 노란색깔이 이걸 어떻게 말라 하지만 눈에 바르면 진짜 예쁩니다 이거 포라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 쓰실 것 같은데 그래서 하고 싶다 뉴 비기 이거 진짜 예뻐요 유일한 비골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홀리데이였어요 589번이거든요 꿈의 정원인가 꿈의 어쩌고 꿈의 아텔리엔가 어떻게 쓰지 했는데 실버를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팝업이나 전시 갔는데 이거 보고 안 살 수 있어요 다른 컬러도 하나가 있었는데 이 실버가 너무 예뻐 왜냐하면 이게 언더톤에 살짝의 브라운이 있어서 그 메탈릭한 느낌이 잘 안 들고 요즘에 긱시크 이거 무조건입니다 긱시크네 완전 좋은데요? 발색 너무 좋아 그래서 얘랑 얘랑 섞어서 좀 발라주면 그 중간 음영을 할 수 있어요 실버 다른 쨍한 거랑 다른 음영색이랑 섞은 느낌 나세요 힌스 요것도 네 아까 그 브러시를 맞아요 그 브러시를 요걸 사고 받았는데 얼로와 인디에어인데 이게 위에는 크림이고 밑에 파우더거든요 다 좋아할 만한 그런 로즈빛 인데 이게 좋았던 이유는 이 위에 이렇게 얹어주면 그 살짝의 그 분위기 있는 느낌이 나요 베이스랑 위에 발랐을 때 벗겨지는 거랑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또 쉬머 블러셔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명불허전이에요 네 근데 있으면 무조건 써 이거는 쿨톤이다? 베이스로 바르든 포인트로 바르든 이거는 네이밍 야미 베쉬풀 세개 코스트 이거 6개가 처음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전색상 코스트 흰기가 많은데 컬러가 들어가면 얼굴에 발랐을 때 동동 뜨는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그게 없어요 동동 뜨는 느낌 베쉬풀은 원풀 안 따져도 될 거 같고 야미는 살짝 그 쿨한 빛깔이 좀 있어서 이때는 또 이런 브라운 블러셔가 없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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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없었어서 이거가 뭐지? 하고서 샀는데 구부더라고요 그냥 이걸 들고 나가면 블러셔 일단 이걸로 하고 섀도우를 얘로 그냥 대충 해버리고 라인 그리고 마스카라 하면 괜찮아요 혹시 짱 귀엽다 그쵸? 언폴드라는 파우치예요 나르카의 신상입니다 일주일 남았나? 대박 근데 이게 립앤치크거든요 근데 어떡해 너무 예쁠 것 같아 이 컬러와 근데 이거 외색보다 발색이 훨씬 예뻐요 이거 내 스타일 완전 그쵸? 네 좀 더 멜팅되는 느낌?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되게 팝해 보여서 쓰기 어렵다 생각하는 이거 진짜 예뻐요 근데 나르카 서총은 옷에서 발색해보세요 약간 은은해요 그쵸 예쁘죠? 은은해서 너무 예쁜데 근데 이것도 예쁘고 이게 웜해보여서 사실 저도 앗? 이거 나와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 발그레한 느낌을 발그레다 딱 너무 잘 잡아줬어 발그레 얘는 약간 분위기 있고 저희는 케어 브랜드다 보니까 큐티클밤이에요 얘는 아 그래서 이렇게 녹여서 이런 데 발라주면 냄새가 나 달달한 향 달달한 향이 나요 이런 거 하면서 좀 관리하는 사람 같잖아요 이런 것도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끝에도 이게 큐티클 밤이잖아요 헤어에도 큐티클이 있어서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살짝살짝 발라주면 약간 부시시하고 그 부시시하고 어 맞아요 그런 스타일링도 되고 오바끝 갈라짐? 이런 거 잡아줘요 오일이 아니라서 간여감? 의 느낌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패키징 너무 예뻐 아 이거 진짜 예뻐요 글로우한 그 광감도 너무 예뻐요 오 샤넬 이거는 리벤치크 러브라면 하나쯤은 남들 쓰는 색깔 사지 않아? 진짜 많이 썼죠 생각보다 퍼플 에너지? 이게 진짜 예뻐요 아 근데 오히려 이게 발색이 좋으니까 립에 쓰기가 좀 좋더라고요 저는 퍼트리면 되게 예쁜색 아 그냥 이게 이만큼 볼에 올라간다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 베리부스트 이 6호예요 오 예쁠 것 같아 이게 정말 아 얘 약간 좀 더 톤다운된 느낌이네 맞아요 이것도 혈색 컬러예요 이거 쿨톤이면 이거 해야 돼요 대형이 너무 좋아서 맞아 비교를 하자면 얘가 광감이 좀 더 있고 더 맞아요 잘 퍼져요 잘 퍼져요 얘가 조금 더 쫀득한 느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얘는 이게 양쪽 다르잖아요 쿨하고 딥한 컬러를 좋아하는데 가끔 볼이랑 립에 둘 다 그렇게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살짝의 좀 혈색 이것도 메인 컬러는 아니에요 슬레이 제가 맥 오버 더 토프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블렌딩 했을 때가 오버 더 토프를 생각이 났어요 근데 얘 잘못 바르면 살짝 불타는 고구만 될 수 있어요 색깔 자체가 피부를 기점으로 제가 립앤체크를 많이 썼었는데 요 용기만 있을 때 있잖아요 애프터 스커트 그거를 쓰고 이게 해피니스가 나왔었단 말이죠 이거 쿨톤 진짜 찐 추천템 라벤더가 이렇게 예쁜 라벤더가 있을 수 없어 들뜨는 거 없이 라벤더가 너무 예쁘게 보여요 되게 투명하고 맑게 올라와요 얘는 잠재형보다 세럼 타입이어서 더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느낌? 요거에서 이제 튜브 타입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 색상이 다 튜브 타입으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집에 두기 좀 너무 커 너무 커요 그리고 너무 많아요 사실 이거 언제 나름 많이 쓴 거예요 이거 로즈베일 이거 로즈베일 이거 웜쿨 안 따져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아 이게 좀 분위기 있는 색깔인데 이거 두 개 같이 바르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혈색 치크 이거 다 혈색 치크 느낌 있네 지금 그래서 립앤치크를 좋아하는 거 약간 은은하게 소곤소곤이라는 귀여워서 샀어요 호시드 체리랑 로사 스모크드 이 컬러 예쁘죠? 이거 호시드 체리 진짜 예쁜 겨쿨 컬러 발색이 입술이 좀 다 잘 올라가서 로사 로사인데 칠링칠링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발라보니까 그건 너무 살짝 혈색이 없어지고 이게 딱 혈색 있는 그런 베이지 톡 요즘 느낌 낼 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색깔을 쓸 때 이 로사를 쓰고 그 글로우 밤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유행했던 멜팅 밤 그거 하면 토끼허립처럼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팝하게 발색되지 않아요 저한테 카카오 단독 컬러 진짜 예뻐요 그냥 진짜 쉽게 바르는 히틀맛들 느낌? 저의 요즘 MLBB 컬러 이 오트무화가 아 이거 예뻐요 립에도 그렇게 엄청 채도 있는 거 많이 안 쓰시네요 이때는 좀 그런 거 같아요 얘네도 비슷한 느낌 애쉬 메이플 제가 웜컬러라 생각했거든요 이런 톤에 비슷한 컬러들을 다 갖다 보셨잖아요 얘가 훨씬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예쁜 거였어요 굴톤한테도 이거 블루베리 입술에 바르면 분위기 미쳤습니다 제품력도 너무 좋아요 제품력을 설명을 안 해요 얇게 발리고 제가 촉촉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촉촉립을 손에 자주 가게끔 만든 벨팅밤에 지친 분들 립밤처럼 써도 좋아요 이거 핫한 신상 워터샤인인데 러브샤인으로 여기 가운데가 이 연핑크로 202번이에요 근데 이게 애쉬 메이플이랑 진짜 비슷해요 오 진짜네? 진짜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핑크색이에요 아 그러네 적당한 발색감이고 불편함 없고 슥슥 그냥 편하게 발리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핀다운과 이상한 이상한 컬러를 쓸 것 같은 컬러들을 내는 브랜드 파운드거든요 맞아요 쉿빛도 돌고 근데 채도가 아예 없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 발라도 되게 오묘하게 쓸 수 있어요 탈색한 사람들 진짜 추천이에요 탈색한 사람들 이거 바르면 분위기 끝장납니다 메이드잇 컬러 6번이에요 근데 글로스다워서 멜팅 립이랑 좀 사용감이 비슷한 거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얘가 좀 더 웜한 그런 붉은빛인데 버건 립빛 데이퍼센트라고 이게 아까 말한 다영님이 만드신 브랜드인데 아 맞네 그냥 이렇게 바르는 립밤이에요 그 특별하지 않은 립밤 근데 요즘에 특별하지 않은 립밤 좋은 게 많이 없어요 고색의 모양에 진짜 자기 전에 바르기 좋은 이거 지난달에 나왔어요 비텍스처 소원 들어봐 약간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다운씨 립트리트먼트거든요 그래서 립케어 제품인데 플럼핑 기능이 있어요 시원해요 틴트 바르고 바르면 이거 광이 미쳤어요 아 약간 이런 이거 염진님 좋아할 거 같아 네 좋아해요 불편함이 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거 치고 우와 이거 사봐야겠다 이거 진짜 좋아요 그 빨대 같은 거 먹으면 바로 날아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입술에 잘 남아있는 거 같아요 이거 아르마니 이것도 신상이었어요 립마이스트로 세틴 15번 오프닝 댄스인가 세틴이에요 워터블러 틴트처럼 좀 픽싱돼요 촉촉해요 나무리감이 그래서 약간 벨벳질감 검스러운 색깔 샀는데 오 괜찮았어요 이게 좀 더 핑크빛이 있고 다른 컬러들은 훨씬 웜하고 훨씬 코랄이에요 입팬슬 자주 쓰세요? 자주 쓰는 거 같아요 제 입술이 작아서 쓰니까 다르더라고요 특히 글로우 립술 뭐예요 클리오? 피지 베이지로 하주고 립스틱이나 틴트 컬러에 관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자연스러운 립 펜슬 정말 자연스러운 립 펜슬을 좋아해요 카라멜 베이지에요 흔들색이랑 비슷한 컬러를 좋아하시는구나 립 펜슬은 오지 비비 이거는 난템 흔들 맛들 쓰기 좋은 세레나데 세레나데는 우리가 아는 세레나데 보다 좀 더 채도 있어 보이고 근데 그게 어차피 조색을 똑같이 해도 블렌딩되는 그런 두께감도 달라서 발색이 더 달라 보인대요 근데 틴트를 훨씬 잘 썼어 그리고 좀 더 차분해서 웜해보이는 거 같아 얇은 애는 살짝 더 실키하고 얘는 살짝 더 벨벳 느낌이 있어요 근데 좀 입술이 조이는 그런 픽싱되는 건 아니라서 이거 헤이즈 이거가 진짜 베이스로 바르기 딱 좋아요 모브톤의 베이지 컬러 느낌이고 이 모브니는 웜쿨 따지지 않고 바를 수 있는 분위기의 컬러 피버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진짜 그 퍼플 컬러 아 이거는 진짜 예쁜데 겨울에 바르면 그 서늘한 느낌이 더 예뻐요 약간 이런거 쓸 때 이런 컬러가 볼에 있으면 좀 그러니까 차분한 컬러들로 해놓고 이에 입술이 핫한 신상 에스쁘아 노웨어 볼륨 매트 에스 너무 예쁘다 여름이니까 또 컬러가 탑하더라고요 이거는 애쉬 코코아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그리고 질감이 진짜 좋아요 이거 입술에 바르면 또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파우더 키스 슬림 라인이 좀 더 촉촉한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그거 같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레디셋고 블렌딩 했을 때 핑크 핏으로 블렌딩이 되어야 저는 레드립이라고 생각해요 부상한 레드 완전 푸시아 톤은 아닌 것 같아요 포그모브 이거 메인 컬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채도가 살짝 있네 이제 남들 놀랄 컬러 푸시아 너무 무서운 컬러요 푸시아 옛날 드라마 보면 여주인공이 많이 발랐던 컬러 옛날에 그 슈에무라 강남핑크 이런 느낌 요즘 세상에 이런 컬러가 나온다고 그래서 에스쁘아는 낼만한 것 같아요 이거 입술에 바르면 이 무서움이 조금 사라져요 컬러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런 채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이거 그냥 예뻐요 직구를 하자 뭐 하자 하다가 그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이 들어왔어요 레드립도 좋아하시는구나 제 레드립 진짜 성애자예요 이게 라바 이것도 진짜 이게 얘보다 훨씬 더 푸른빛 돌죠 그러네 그냥 우리가 딱 알고 있는 매트릭 그냥 클래식한 매트릭 뻑뻑한 건 없는데 발랐을 때 건조함이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 저는 그거 즐깁니다 이거가 로즈베리 디스하면 안 되지만 외국 거잖아요 둘이 착색이 비슷하다 밑에 남아있는 그 잔여 색감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 되게 이 색깔 느낌으로 남아요? 그래서 아 한국이 잘 만들긴 하는구나 보렴이에서는 없을 것 같은 색을 사요 그러니까 한국에 잘 안 나오는 컬러들 위주로 사고 310번 이런 컬러 이거 레드립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시아네드 비슷한 느낌이 살짝 있고 살짝 그 뻑뻑한 느낌 근데 그게 약간 저는 매트립식 바를 때 기분인 것 같아요 약간 뻑뻑함을 즐기는 뻑뻑함을 즐겨요 4번 이게 진짜 많이 쓴 거였어 이거는 살짝 브라운 로즈 MLBB 컬러거든요 예쁜네요 엄마 립스틱 같은 그런 질감인데 저는 어쨌든 바르고 이렇게 다 손으로 문질문질하기 때문에 그럼 또 매트립식처럼 돼요 또 단풍색 입술에 바르면 조금 더 핑크빛이 올라오거든요 이거 두 개가 수샤샤님 영상 보고 산 거였거든요 샤넬 까라테흐예요 갈색 예쁘다 근데 이거 그냥 갈색이잖아요 춘장색이에요 이거 근데 입술에 바르면 혈색이 살짝 비쳐서 그런지 여기 보단 붉은기가 조금 더 보여요 그리고 이것도 치크에 바르면 예쁘더라고요 이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바로 샀어요 저는 이거 다섯이 그 루즈 느낌 그냥 루즈 느낌 이 맨치크에 어플의 거 맞아요 그 느낌? 근데 이것도 진짜 입술에 바른다 왜 예뻐? 너와는 색이 딱 다 들어가 있네 왜 네 가지 이게 최애 향수예요 이거 단종되어 단종되는구나 단종되는구나 단종된다는 거를 예상을 못하고 구매를 안 했는데 이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비슷한 향 제발 알려주세요 왜냐면 제가 향취향도 플로럴을 별로 안 좋아하고 우디 계열이나 레더랑 스파이시한 향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우디한 향이랑 머스크가 베이스에 깔린 듯한 향이 나서 저 이거 진짜 데일리로 좋아요 이렇게 본통에서 맡았을 때보다 잔향이 훨씬 좋아요 흐린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이게 헤이스텍스는 아직 남아있는데 네 그 향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묘하게 달라서 괜히 안 사고 싶어서 진짜 향수 좋고 그리고 이거 나르카 마스카라 핑크색을 요즘 더 잘 써요 핑크색이랑 다른 점이 뭐예요? 핑크색이 고정력이 훨씬 더 세고 그게 큰 차이인데 그 고정력이 그러면 무조건 센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질에 따라서 위에 더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그 고정이 조금 더 필요한 모질이 있는데 너무 얇아서 한쪽 에어랩을 하면 한쪽 할 때 에어랩 반대편이 풀리는 정도로 힘이 없는 그런 모발이어서 핑크색이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머리를 요즘 기르고 있거든요 앞머리가 넘어가요 핑크색으로 아 그래요? 귀에 안 꽂히는데 되게 어려워하는 분 있잖아요 양조절 하기 어렵다 맞아맞아 너무 그렇게 된다 약간 꿀팁 있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느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반대도 계속 써봐야 됩니다 반대도 계속 써봐야 되고 이게 양쪽에 브러쉬도 다른데 제형도 달라요 제형이 다른 건 다 잘 모르더라고요 빗모양 있는 데가 살짝 더 묽어서 빗모양 있는데 쓸 때 약간 뭉치는 느낌이 이게 그래서 이쪽이 쓰기 어렵고 이쪽이 진짜 포인트 가닥머리 쓸 때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넓게 진짜 정수리 쪽 잔머리 제형이 돼지 케어 더 고정할 때는 이 스크류 브러쉬를 쓰고 스타일링 할 때 이걸 쓰면 되는데 저의 꿀팁이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멈칫하면 안 돼요 한 방에 있을 때 그냥 되게 무심한 듯이 툭툭 해야지 그 참사가 아니라 전문가의 손깨처럼 계속 신경 쓰면서 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어? 그러면 더 그러면 더 어? 계속 거기에 제형이 계속 뭉쳐버려서 그러네 멈칫 많이 하거든요 어? 그러고 다시 빗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스크류 브러쉬 같은 거로 해주면 안 묻는 걸로 하거나 이 반대편으로 좀 많이 덜어놔서 쓰면 잘 돼요 그래서 이쪽이 좀 모양 같기는 편해요 앞머리 기르는 사람만 진짜 좋죠 오직 서촌에만 있는 거 이거 근데 빗 진짜 잘 비껴져요 근데 이거 예쁘던데요? 예쁜 거 예쁘고 결이 되게 예뻐져요 어? 오우 빗은 느낌이 되게 예뻐요 빗의 역할을 아주 강도히 해요 근데 DP에도 예쁠 거 같아 네일들 펄드로 무조건 쓰는 네일 이게 틱톡 작은 사이즈로만 나왔던 실버 노이즈 그 실버에 살짝의 그 글리터감이 있는 거거든요 원래 사람들이 다 실버 쉐이커인가? 이게 조금 더 입자가 더 잘 보이고 얘가 조금 더 약간 베이스 색이 더 실버고 얘는 약간 투명한 펄 같은 맞아요 얘는 좀 더 펄이 더 잘 보이는 이런 느낌 파워 푸딩 핑크빛에 이렇게 펄이 콕콕 박혔어요. 소명한 펄감이 예뻐서 쓰는 화이트 커런트. 이것도 안 바른 것 같은 이게 좀 웜하고 펄감이 쉬머 펄이에요. 약간 시럽 같은 느낌이에요. 정민경님 네일 포트레이입니다. 저 이거 핫한 건 빠질 수 없죠. 많이 품절돼 있을 때 샀어요. 그 중에서 레드 컬러랑 이거를 샀었는데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 CL. 적당히 인기 돌고 적당히 예쁜 하늘 색깔이거든요. 두 콧 바르면 그 블루 컬러가 더 잘 올라와요. 제가 있는 컬러들 위주로 빼고 하다 보니까 이 컬러를 사게 되는데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뽑아주신 베스트 3. 이거는 세트로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더 꼽자 그러면 전 이거예요. 대체템이 없습니다. 진짜로 이거 탈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데일리템이니까 눈썹 안 그리는 날이 없어요. 탈색을 하다 보면. 탈색놈 아니어도 이 브로우는 진짜 다 쓰면 잘 안 갈아타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거 다시 봐도 예뻐요. 이거 매일 봐도 예뻐요. 이 오묘한 모브 브라운 베이지 애쉬 묘한 컬러감을 넣은 이거는 촉촉 립을 안 좋아하지만 좋아하게 만들어준 제품입니다. 히트 좋아하셔가지고 립앤치크는 진짜 너무 좋아하다가 제일 따끈따끈한 신상 그리고 이게 또 많이 없었던 컬러 같아요, 제 기준. 이 혈색이 예쁘고 얘도 살짝 이렇게 보면 쫀쫀한 그 광이 자꾸 돌아서 여름에 약간 빛 받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혈색 치크. 낑기자면 이 큐티크. 꿀템이에요. 이건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네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건조하니까 단발이면 스타일링으로도 많이 쓰고 안녕. 하얀